크리스마스 시즌 때면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홀로 집에. 어린 맥컬리 컬킨을 일약 대스타로 만들어준 시리즈로 만들어진 이 영화의 두 번째 편 나홀로 집에 2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했던 플라자 호텔에 어린 케빈이 묵는 설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화로운 호텔 로비에서 케빈에게 길을 알려주는 까메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캐나다의 공영방송국인 cbc에서 성탄특집으로 이 영화를 방영했는데요. 하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약 7초간의 이 장면을 편집을 해서 내보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거센 항의에 cbc 측은 이 영화 판권을 샀던 2014년부터 이미 tv 방영을 위해서 편집을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편집된 부분은 이 장면뿐이 아니라 여러 곳이고 또 그걸 다 합하면 약 8분 정도 된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얼마 전 트리더 총리의 뒷담화를 생각하면 뭔가 의심도 되죠. 그런데 다시 그 클립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속에서 맥컬리 컬킨에게 이렇게 길을 가르쳐줍니다. 호를 따라 쭉 내려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져서 걸어가거라. 지금 같아서는 대사를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를 따라 쭉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걸어가거라. 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예고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성탄절 휴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미국은 한반도 상공에 해상초계기를 띄우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그리고 한반도 정세는 어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봅니다.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그리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우리 김동엽 교수님이 언제나 우리 정치학계의 패셔니스타로 소문이 나신 분인데 딱 맞춰서 의상도 하고 오셨어요. 좋으시죠 솔직히 보이는 라디오니까. 아니요. 에이 아까 춤추려고 그러셨잖아요. 알았으면 더 멋있게요.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났으니까 이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꼭 굳이 크리스마스 딱 맞춰서 사실 도발을 할 거다라고 예상들은 안 하셨거든요. 연말 연시 언제쯤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북한에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고 이야기한 적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때 안 좋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12월 3일 날 리태성 외무성 미국 부상이 이야기한 것 이외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멘트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멘트가 12월 3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라는 말은 분명히 했지만 그 앞들을 보면 시안부 그러니까 연말까지 시안부를 정해놓고 그 시안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의적인 조치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의적인 조치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한테.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고 ICBM이나 군사도발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뢰 만든 프레임일 수 있다라는 말씀. 저는 그렇게 봐요. 화공경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앞에 이태성 미국 담당 부산 담화와 똑같이 읽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이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는 그런 얘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된 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를 했죠. 크리스마스라는 게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 명절 한 두억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좀 확대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사실상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정찰 자산이 한국에 온다라는 건 북한이 그만큼 가능성을 열면서 미국한테 보여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좀 얘기가 됐다라고 일단 판단은. 두 분 모두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하고서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할 때 그게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할 것은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김동욱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다. 저는 지금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마치 포도와 여우라고 생각해요. 포도와 신포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신포도 얘기해요. 인지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마치 북한이 뭔가 대단한 도발을 rcbm 쏠 것 같이 분위기를 띄워놓고 안 쏘니까 자 그러면 왜 북한이 안 썼을까 라는 이제 또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겁쟁이 프레임일 수도 있고 방금 이제 정찰기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요. 뭐 알아서 정찰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북한에 어떤 조짐이 있다기보다 또 트럼프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군부의 어떤 발언 또 오늘도 나왔잖아요. 군사적 옵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북한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rcbm 발사에 대한 최소한의 우려 이것들을 이제 누르는 거죠. 미리 압박하고 누르면서 최소한을 하면서 일단 북한이 안 하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가 관리 잘해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해석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차이라고 하는데 결국 안 쏜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은 자신들이 원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집중하고 다시 관심을 끌어오는 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 압박을 가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5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 끌고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의 엔진 실험만을 함으로써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그런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이거는 쏘기는 쉽지 않다. 특히 icm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말이라는 시한을 분명히 준 거여서 아직 남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죠. 여러 면에서. 하긴 카드라는 건 마지막에 사실 들고 있을 때가 가장 큰 게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외에도 미국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한테 경고를 한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연말쯤 돼서 군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 나와서 이야기는 했잖아요. 에스퍼 장관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게 미리 겁을 좀 주는 게 아닌가.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더불어서 이게 탄핵 트럼프의 탄핵 국면도 전혀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지금 탄핵 국면에 처해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만약 북한이 그런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그것을 읽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서 건들면 사실 안 되는 그런 상황은 맞기는 맞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중국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겠습니까. 중국으로 하여금 어쨌든 금지선을 넘는 거는 좀 막아달라. 뭐 그런 부탁을 좀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요. 어떻게 이제 그 이야기하시는 것들에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최근에 이런 이야기죠. 24, 25일 날 한중일 회담도 있었죠. 여기서 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북한의 어떤 도발을 중지시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일단 그거의 전제조건은 뭐냐면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건데 저는 그 계획 자체가 있었느냐에 대한 물음표를 취하는 거죠. 북한이 도발을 하려는 계획조차도 사실은 없었다. 도발이 수준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ICBM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요. 아까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비건이 비단 와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언론에서는 크리스마스 이꼴 ICBM이라는 프레임이 이 방에서도 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가 연말까지 시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시간을 주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새로운 길로 새로운 길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다른 형태를 뭐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다면 ICBM 도발을 하지 않게 단거리 미사일은 계속 있었으니까. 또 중요한 건요. 리태성이라는 인물 자체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너무 과대평가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 담당 부상이 한 이 이야기 다 맞은 정도 수준을 갖고 너무 이게 뭔가 대단히 크게 부각을 하는 거죠. 또 여기에 이제 엔진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엔진 실험은 저는 ICBM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인공위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ICBM을 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느냐. 물론 미래적으로는 연관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엔진 실험에서 과도 ICBM 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면요.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이 세상에 군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뜻이세요? 아니 지금 ICBM 엔진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걸 미사일에 쏜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북한하고 싸우겠어요. 이기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가는 건 어쩌면 우리가 좀 잘못되게 바라봤던 것 수도 있고. 여전히 워싱턴 내의 분위기는 이 사람들이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뭐 그런 거를 상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워싱턴에서 나왔던 것들은 명확하게 ICBM에 대한 대비거든요. 맞아요. 특히 17일 날에 찰스 브라운 비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명확하게 이거는 ICBM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공군사령관은 사실상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ICBM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이 사실 그거 외에도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딱 ICBM이 꼽혀서 한 건 바로 17일 찰스 브라운 비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가장 부각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도 사실은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되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좀 일찍 시작하잖아요. 물론 공화당이야 이미 트럼프 대통령으로 거의 결정이 난 거지만 그러면 온 국민 그리고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거기로 쏟아지기 마련이고 또 북한 이슈는 사실 선거에서 굉장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 밖으로 멀어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그래서 올해 안에 좀 매듭짓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미국의 어떤 정세를 본다면 그럼 내년에 그래서 뭔가 좀 일이 있지 않겠나 선거 중에 그런 얘기도 좀 돌고는 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올해가 하려고 했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변을 갖고 올해 말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하노이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면 내년에 어쨌든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뭔가 중대한 합의를 한다라는 건 북한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죠. 그나저나 우리 이번에 김지훈 박사님 저희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2016년 흑역사서 왔고. 2016년에 저랑 같이 흑역사를 쓴 경험이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만치 않게 가능성이. 계산 가능성이. 처음에는 사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쨌든 지금 민주당 후보로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상 대결을 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면 드러내거든요. 본인의 어떤 성향을. 우리가 이거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딴 얘기를 하려고. 어떻게 보세요 김동욱 교수님.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미국은 확실히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해서 뭔가 하려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선거판에 트럼프를 흔들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과거의 선거판에서는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떨어져 있었죠 사실은. 근데 지금 북한은 90년대 이후에 소련이 붕괴하고 오면서 미국의 선거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한 학습을 몇 차례 거쳐서 저는 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2019년의 대단한을 이렇게 정한 것도 미국의 선거 일정을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이 정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0년은 본인들은 포기할 수 없는 해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은 미국한테도 선거의 대단히 중요한 해지만 자기한테도 놓고 보면 김정은의 승패가 갈려 있는 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에 2011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죽고 난 다음에 2012년에 잡았죠. 그리고 2016년에 제7차 당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딱 5년이 지난 한 해가 어쩌면 김정은의 일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5개년 전략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마무리를 잘 지어야 2021년 제8차 당대를 하느냐 못하냐 이것에 따라서 김정은의 세습 정권의 어떤 통치력을 인정받는 한 해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내년이 75주년 당근 75주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자신들이 이야기 해놓은 인민들한테 이야기 해놓은 어떤 것들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해에 제재 문제도 해결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저는 북한이 외도를 한 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외도? 어느 게 외도예요? 어떤 면에서?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김정일의 말을 안 듣고 외도를 딱 한 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지금에 가고 있는 길 자체가 김정은이 만든 길이 아니라 김정일이 만들어 놓고 로드맵 만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쭉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핵을 또 완성을 했고 지금 왔는데 그 중간에 한 번 미국과 미국과 하는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치 않았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2018년에 누구 때문에 우리 남쪽의 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번 정부의 노력으로 북미 관계라는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한 번 본인도 믿지나 본전하고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잘 안 된 거죠? 그게 본인한테는 엄청난 타격 그러니까 하노이 트라우마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저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상당히 큰 데미지였고 지금 판에를 결정하는 대단한 큰 변곡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외도를 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김정일이 만들어놓은 그 길로 돌아왔다 한다면 그렇게 따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외도를 그러면 한 걸 받았다가 다시 미국의 어떤 가정길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그 예전에 오바마가 있었던 전략적 인내부터 시작해서 기존 미국 정계 미국 외교정책가에서 얘기를 하는 미국식의 대북 정책으로 돌아갈 공상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사실 오바마 행정부랑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공명심이 있죠.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노벨상을 타겠다. 그 공명심 사심인데요 약간 그거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과연 중요한 것은 내년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은 반응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우리들 얘기하는데 저도 내년 11월 대선까지 북한이 일단 판을 깨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그럭저럭 버티기죠. 긴장을 좀 고조를 하면서 나가긴 하지만 완전히 금지선을 넘지는 않는 상황에서 또 압박도 하고 대화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합의까지 이루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11월까지 버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관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북한의 경제가 그만큼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보면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은 더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다른 시나리오인데 정말 판을 깰 가능성. 그렇다면 이건 icbm과 핵을 다시 실험을 해서 금지선을 넘어가는 건데요. 저는 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 우리의 사고로는 당연히 그럭저럭 버티기를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한테는 유리하다라지만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까 우리 김동연 교수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아예 판을 다시 흔들어버리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 원래 생각했던 계획대로 가는 것에 조금 더 원래 생각했던 계획대로 가는 것에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판단의 근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김정은 위원장한테 합리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룹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지난 하노이의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건 분명해 보이고요. 스토클룸에서도 나타난 거고 그렇다면 자신의 길을 계속 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연말 데드라인을 한 것도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실수랄까 악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협상에서 스스로의 퇴로를 마지막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협상력을 낮추는 거고 그리고 협상에서 데드라인을 정한 쪽은 카드가 많은 쪽이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데드라인이 정해지니까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몇 안 남은 확실한 카드는 icbm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반대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카드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카드가 있겠지만 딱 2020년만 놓고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별로 카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까 말씀하실 대로 트럼프는 어떤 사항이 벌어지더라도 노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미들딜이든 간에 어떤 딜을 하든 간에 그 딜은 배드 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노딜로 갈 수밖에 없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건 알거든요. 노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황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상황 유지 속에서 적절한 긴장 유지 속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icbm을 몸값을 올릴 수 있느냐 icbm은 오히려 저는 몸값을 떨어뜨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 가고자 하는 새로운 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빽도 소위 말해서 과거로 병진노선의 길로 돌아오느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아니 이제 경제가 아니면 인민들한테 병진노선을 종료를 시켰고 경제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경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에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군사적인 것을 많은 분들이 자꾸 병진노선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보여줬던 4개의 신형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병진노선을 버렸기 때문에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으로서의 자위력으로서의 가장 콤팩트하고 임팩트한 무기체계를 만드는 거죠. 사실요. 가장 저비용 고효율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다고 하면 북한이 ICBM을 쏴버리면 쏜다고 한다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만약에 미국과의 대화를 안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갈 수 있는가. 소위 지금 국제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국제연대가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으로 보면 저는 북한의 거시경제의 지표가 조금 나빠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1년 반 그것도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 ICBM을 쏘면 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ICBM을 쏘지 않고도 자기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영변하고 동창리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뭐냐면 굳이 ICBM을 쏘지 않고 동창리에서 엔진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ICBM의 소위 말해서 핵무력의 질적 증가를 가지고 있고요. 영변을 지금 부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변의 내년에 계속 돌리면서 한 번이라도 재처리의 모습을 조여준다고 한다면 양적 증가예요. 일정이 보여주기가 되어서 그걸로 그것을 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핵무력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면서 지난번에 계속 말했죠. 최선희도 이야기했고 이야기했는 게 한우이에서의 그와 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겠다. 뭐냐면 한우이에서 그걸 그러니까 영변과 동창리를 안 받았잖아요. 안 받은 효과가 저는 대단히 내년에 크게 나타날 거라고 봐요. 벌써 동창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 더 카드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정 부분 말씀하신 것들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미국이 사실은 가장 바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냥 상황관리. 그렇죠. 이대로만 가주면 사실은 괜찮다. 지금 물론 비극화가 된 건 아니지만 조용한 건 또 사실이니까 미국인들한테 큰 관심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또. 이 정도면 만족을 하는데 만약에 무슨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한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참 흥이한 게 우리랑은 또 반대의 케이스예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변 사태가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랠리 오란드 플래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미국의 어떤 급변 사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대통령 위주로 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트럼프가 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느 쪽이 더 많은 카드를 가졌는가 부분은 조금 카드 수를 세봐야지 우리가 정교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갖고요. 저희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 전망 어떻게들 하시는지 비핵화 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홍 교수님 비핵화 협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럭저럭 버티기의 가능성이 있고요. 금지선을 안 넘는다는 전제. 그런데 여전히 금지선을 넘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판이 안 깨진다면 내년에 대선 공명까지는 어떻게 된지 북미 간에 업다운도 있고 긴장이 고조되고 또 낮춰지는 상황도 있지만 대화의 모멘텀도 살아갈 수 있죠. 핵심은 아까 그 카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북한이 카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를 이번에 보니까 쓸 의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트럼프 대통령을 살 수 있는 카드는 영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알파라는 건 특별하게 정말 비핵화의 어떤 진전된 조치가 아니더라도 보여주기 정도로 해서 재선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현재 그런 선택은 안 하고 있죠. 그렇군요. 우리 김대학 교수님은 전망 짧게 해 주신다면 2020년에 저는 1월 1일부로 또 이번 주말이든 어쨌든 북한에서 전원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길이 많은 분들이 유동성이 있고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북한은 그렇게 이렇게 이리저리 하지 않거든요. 새로운 길은 정해져 있고요. 분명히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새로운 길이라는 자체가 미국과의 대화 중단일 수는 있지만 종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중단일 수는 있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북한은 미국 카드가 매력적이고 미국을 통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본인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렇다고는 어떻게 본다면 2020년은 미국의 대선이라는 국면과 또 자신이 뭔가 2020년에 해야 된다는 그 국면 때문에 2020년에 새로운 길을 간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2021년에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오든 트럼프가 들어오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기가 시작되는 8차 당대가 끝난다고 본다면 2021년의 여름에는 또 다른 미국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2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020년을 미국이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뭔가 큰 뭔가를 만들겠다는 것보다 어떻게 잘 관리해서 2020년을 넘기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 재선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4708님께서 게스트 두 분 미리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 주셨습니다. 새해 복 미리 좀 말씀드릴 게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북한과 미국 국민 비핵화 협상 그리고 앞으로 미국 대선 문제까지 저희가 종종 스튜지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andal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해가 고픈 고사로만 기다려야지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은 혼자 남겨질 거라 생각하며 나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려도 내가 가로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나를 물러싸듯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길보다 놓아먹고 마신네 나를 물러싸듯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감사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대단한 실력이신데요? 여태까지 이거 끼를 숨기고 어떻게 사신 거예요? 대표님? 감기가 걸려가지고 확 낮추는 바람에 지금 이택수 대표님 메인보컬이었고요 그리고 트라이앵글을 간간히 넣어서 배종찬 소장 그리고 탬버린을 치셨던 우리 윤희용 센터장이었습니다 여론조사도 훈남인 것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노래도 잘하시고 사실 저희가 노래방에 가면 훨씬 더 과격하게 노는데 이렇게 건전하게 놀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한재희님께서 갑분콘이라고 갑자기 분위기 콘서트 언젠가 한번 그대안의 분류를 한번 해보시는 걸 저와 함께 댓글에 앵콜 좀 올라오나요? 안 올라와요 김지훈이 변해가네 연말에 이브닝쇼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정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리얼미니터가 TBS 1회로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기생유권자 34,49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05명의 응답을 알려했습니다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운동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12월 4주차 잠정 집계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긍정평가가 48.3%로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47.4%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한 1%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에는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는데 일주일 만에 긍부정이 교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 화요일 날 한중 또 한일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확대가 됐죠 또 국내에서는 물론 필리버스터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 관련된 여야 대립 격화 소식이 있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갤럽 조사도 나왔잖아요 갤럽은 오늘은 쉬는 걸로 나왔고 지난주에 나온 결과는 지난주에 나온 거 부정평가가 아까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부정평가가 지난주에 살짝 높았는데 2주간 쉬게 돼 있습니다 보통 연말 연시에 갤럽은 쉬기 때문에 저희 리얼미터 직원들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갑진사장님 아니세요 혹시? 발표가 됐어도 비슷한 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연시 되면 국정지주의 이런 데에 영향이 있나요?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워낙 패스트트랙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 관련된 논의 때문에 연말연시 분위기가 예전만큼 나진 않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국정수행평가 혹은 정당 지지율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지율이 진영 간 대결 무도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이는 이유는 대통령 지지율도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결집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약간이지만 올라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내려오는데 이번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당도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일종의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어떤 이슈가 결집의 요인이 됐냐면 우리가 보통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 부분이 저는 충분한 학습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국면에서는 지지층이 느슨하게 지지율이 약간 흐트러지니까 조국은 사퇴로 이어졌거든요 물론 더 결정적인 영향은 중도층이 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결집했던 그런 까닭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형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 지지층들이 사실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권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우우적으로 생각하는 층들이 이슈가 악재가 생기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호재가 생기면 많이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악재 같은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지켜야 한다 방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심리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은 금방금방 이슈에 반영이 되어서 지지층이 빨리빨리 이탈을 했거든요 그런 학습효과도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겠고 그래서 조국 장관 이슈가 상당히 거대 악재였고 최근에도 악재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0% 중반대를 보인다는 것은 어떤 지지층이 어떤 이슈의 민감도 상당히 약화되면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방어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웬만해서는 흩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교통정보 잠깐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뒤늦게지만 앵콜이 올라오긴 했었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이탱수 대표님 훈남이라고 헤일리 쥬님께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문자 남겨주셨고요 얼브레드님은 또 너무 멋지다라는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 선거법 개정안 일단은 가결이 됐습니다 뉴스도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다 하신 거죠 하나하나씩 하신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조사한 건데요 75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5차는 95% 신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였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51.1% 과반으로 나타났고요 반대가 39.6% 대략 5대 4로 나타났습니다 지정당별로 명확하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에서 대다수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응답은 역시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또 무당층 보수층에서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오늘 이제 공식선거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공식선거법까지 통과가 되면 이제는 바야흐로 바뀌어진 선거 체제로 총선 준비 체제로 갈 텐데 결국에는 이제 비례당을 한국당은 거의 이제 만들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민주당이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게 되면 민심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야 당연히 만들어라 라고 지지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민주당은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한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비례 득표가 높다 하더라도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에서 비례 득표율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성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와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위성정당을 똑같이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들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것을 정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상당히 어떤 진보연합전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돼요 정의당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선거법 패스트트랙 하는 데 있어서 협조해 준 다른 군소 야당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반감이 커지게 되면서 뭐 도덕적으로도 또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법적인 아마 공세를 좀 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그 명칭을 이제 동일하게 선관위에서 쓰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비례라는 말이 붙는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실제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는데 한국당에 있는 어떤 주요한 인사가 그 비례 위성정당에 관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선거법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공세를 일단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위성정당 만들어지게 된다면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보시는지 실제 이제 얘기하고서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서 계산하는 거랑 현실에서 나타나는 건 또 다를 수가 있긴 하잖아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수학적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을 캡으로 씌웠을 때 해보면 지금 속속 발표되는 그런 보도기사 내용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부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실제 정당 투표가 어떻게 될지 다 가정을 하는 것이고 또 의석수도 지역구에서 몇 석을 캡했다는 것도 다 가정이거든요 가정의 가정을 거듭하다 보니까 다 불확실한 수치가 떠도는 그런 현상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경우에 혼선을 빚어 올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일부 보도에서는 비례한국당까지 포함하면 가칭 자유한국당이 거의 가반까지도 달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너무 무리한 셈법으로 보여지고요 분명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큰 취지거든요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특히 주목받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인데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이라고 그러죠 이건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가전 비난이 다 쏟아질 겁니다 이게 무슨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국회가 또 실망시키느냐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 이렇게 할 경우에 잘만 구분돼서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정당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실속은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비판은 당하더라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정의당이 가져가야 될 의석을 잠식하는 것이 비례한국당 가칭 이렇게 되게 될 텐데 사실상 피해는 정의당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거에서는 성동격수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을 하는 꼼수를 꼼수로 이렇게 빅데이터 상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젊은 세대가 많은 곳에는 후폭풍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지역구 적어도 몇 석을 더 얻어낼 수 있는 지역에 후폭풍으로 잃게 되고 그게 비례한국당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게 상당한 부담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요 윈윤윤 센터장께서 아까 법조항 얘기하셨는데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다른 정당이나 또 선거구 같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 비례정당 지금 비례한국당은 지금 못 쓰게 됐죠 통일한국당 최인식 전 대표가 이미 등록을 해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율한국당이라고 가칭을 정하면 이 비율한국당은 기호 2번은 불가능하다고 선관위가 했기 때문에 잘해야 기호 3번 그런데 기호 3번을 하더라도 의석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있는 체제 하에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과연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괜히 한 30, 40명 꼬줬는데 갑자기 거기서 당대표가 나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만약에 나가지 않고 비례로 나가게 되면 한국당에서 당대표 비례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당에서 비례를 하나도 안 내고 만약에 비율한국당에서 된다고 하면 또 그 당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약간 디테일한 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국당도 약간은 좀 곤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약간 세법에서 꼬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비례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도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제도의 취지라는 것이 의회 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이라든가 어떤 노동 또 환경 여성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갖는 정당들의 정책들이 의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거대 정당이 이런 꼼수를 부리게 되면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상적으로나 또는 타당성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실제 이것이 실제 현실화될 경우에는 가정 비례한국당의 한 15% 정도 내외를 받게 되면 정당 투표에서 이건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tk 쪽 역량 또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또 태극기 부대 이른바 구분하려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저는 이상적으로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많으면 분명하지만 현실화될 경우에 주는 영향은 저는 적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사회에 주는 영향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비례한국당 말고 비례민주당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비례민주당도 있어요? 얼마 전에 등록을 했대요 또 누군가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저는 인간의 성선설을 믿는데 그런데 국회 정치권을 보면 성선설이 안 믿어지고 성악설 쪽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이택수 대표님 좋은 분이시네요 성선설을 믿는다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공출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례민주당 얘기를 꺼낼 수조차 없죠 그런데 만약에 공출법이 통과되고 나서 한 며칠 후의 모습 일주일 후의 모습은 과연 민주당에서 현실론이 부각이 안 될 것이냐 지금 당내에서는 일부 중진 의원이 2030을 위한 비례당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공출법이 통과되면 저는 성악설에 근거해서 비례민주당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일단 공출법이 통과가 되면 민주당이 가장 바라던 것이 끝나고 나니까 그렇다면 사실 정의당이나 미안하지만 여태까지 정의당 대리하겠죠 그런데 한국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이 그것보다는 우리가 1당이 돼야 되지 않겠어 하고서는 약간은 성악설이 현실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20대 민심이 지금 20대 민심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20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 성향이 있거든요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적어도 20대가 무당층이 많아요 지지할 정당이 없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지지하지 못하겠지만 보수성이 강한 가칭 비례한국당 계속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면 20대들 중에서 보수성이 강한 또 지지 정당이 없는 투표자들은 유권자들은 여기도 투표할 수 있거든요 사실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남성들을 어떻게 보면 좀 타겟팅을 했다라고 보여준 게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약간 그 20대 남성들 또 30대 남성들이 전부로 민주당이 너무 여성 위주의 정책으로 간다라는 불만들이 있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죠 네 상대적 박탈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챙겨주냐 그러는데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니시 마켓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를 좀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룸미래당에서 새로운 보수당이 만든 그룹 같은 경우에 청년 타겟으로 한 정책들을 지금 막 내놓고 있어요 대체 동무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청년 신도시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신도시 완전히 개념을 탈피하는 것인데 그만큼 청년에 포커싱을 둔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만 봐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10% 이상 득표를 했어요 그만큼 다양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각 정당들이 타겟만 잘하고 정책 포커싱만 잘 맞추면 선거에서 상당히 득표를 20대에서 벗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제 기억에 2017년 대선에서 20대 남성들은 당시에 유승민 후보를 상당히 많이 찍고 그 12% 정도였다고 출구조사에서 그리고 20대 여성은 심상정 후보를 한 13% 정도로 찍었었어요 안철수 모두 10% 넘겼고 홍준표 후보는 10% 약간 안 되긴 했지만 근접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또 20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물론 다음 주에도 방송은 있습니다만 올해의 마지막 방송 그래서 제가 이제 여론 우리도 필리버스트로 계속 방송하면 안 되나요? 혼자 하세요 4시간 하실 수 있으면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꼽은 올해의 뉴스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조금 짧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택수 대표님 저는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얘기하니까 최근에 프로듀스 101 생방송 투표 결과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여론조사 업계가 손을 댈 공간이 하나 더 생겼다 저런 또 사업이 아심을 드러내시네요 연예 문화 쪽에도 공정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프로듀스 사건 사업계획서에서 말씀하셨네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믿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올해의 뉴스 저는 올해 내내 일어났던 일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긍부정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46.8% 대 47% 연말까지 그랬는데 너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고 양분되어 있는 상황 새해에는 서로 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종찬 소장의 헤어스타일처럼 하나로 뭉치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하나로 뭉쳐서 올라가고 지금까지 이택수 대표의 분석 중에서 제일 빛나는 분석이고요 그래도 올해 뉴스 하나는 꼽아주셔야죠 꼽겠습니다 네 김지훈 박사의 이브닝쇼 진행 아 그런 나만 좋아하는 뉴스 말고요 네 윤희웅 센터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기쁘게 한 팽수의 출연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제 여론적으로 봤을 때는 광장이라는 키워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한쪽 진영에 주로 진보 쪽에서만 광장에 나가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광화문광장 소초동광장 등 광장으로 대표되는 이런 이제 집회들 대규모 집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던 현상이니까 그것이 올해 가장 좀 인상에 남는 장면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광장 정치에 대한 비판도 사실 있잖아요 있죠 이것은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려되는 상황 어떤 대외 민주주의 이런 수기 민주주의 자체를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의 시선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어떤 측에서는 또 이게 너무 직접 민주주의가 광장에서 갈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반응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이브닝쇼를 많이 들으면 아 이거 제가 원내대표 시켜줄게요 이브닝당 우리가 창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창당을 하려고 하는데 원내대표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당 만드는 과정이 순서하고 복잡해가지고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었는데 우리 이택수 대표님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을 찾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아까 사실은 그게 올라왔었어요 불량비님께서 리얼미터 화이팅 2020년 대박나세요 라는 좋은 문자를 또 화이팅의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권순정 실장은 아니시죠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들 많이 하셨고 내년은 또 여론조사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브닝쇼 잊지 마시고 항상 오셔서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그리고 유니훈 센터장 그리고 초반에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또 불러주신 우리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0년대의 마지막 주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2020년대를 시작하는 주말이 되겠네요 되돌아보면 세상은 더욱 각박해졌고 불평등은 심해졌고 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10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사실과는 다릅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극빈자층은 무려 10%포인트 낮아졌고 영유아 사명률도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구의 반 정도의 인구는 중산층이 되었고 선진국가들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더 나은 미래를 후세대에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가끔 세상은 정말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많은 시행착오와 퇴보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또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죠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띄워드립니다 편안한 2010년대의 마지막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김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이 암스트롱 Del pumped that WHO 암스트롱 Del pumped